여러분! 하모! 내가 너무 딸걸? 아까비스코 어 맞다 나 레전더리 저거 열으러 가야되는데 육성짜리 나온거 같던데 아까?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근데 저거 질주랑 능력 겹치는거 그냥 어.. 능력 질주 중에만 쓰면 되죠 그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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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핵안는 것 같으니 앞에는 이제 정말 많이 익숙해졌어 좀 많이 달렸거든 그래도 아, 저걸 쳐야됩니다 어? 약간 요런 느낌? 방금 나쁘지 않았어요? 여기 맵이 아레나 10이랑 여기도 비슷한데? 생각해보니까 아, 점프하면 안됩니다 아, 그냥 일자로 가야되는데 아레나 10이 생각하다가 아, 씨 저기도 아래, 저기마저도 아레나 10이랑 비슷해서 아, 살짝 열려 붙는데 좀 어려워 잘 한번 해볼게요 안 돼 안 돼 금방 2 2 3 4 2 3 아, 발악을 못했어 여기서 바락만 하면 됩니다! 여기서 바락만 하면 바락만 하면 되는 거야! 아 아쉬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몽 아빠몽